이 데일리 TV입니다. 인성정보, 셀리드, LG노텍, 우리바이오, 하이브, 후성까지도 선정을 했네요. 관심주 체크하고 오셨습니다. 오늘장에서의 관심주들 대체적으로 어떻게 올라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코로나 수의 주들, 거리두기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약간 지난주에 정부 정책의 발표가 있었던 2차전지 관련돼서 소재 부품주들이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부 반도체 부품, 소재,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 2차전지, 그리고 IT, 부품주 이렇게 좀 특징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심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수의주를 먼저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CJ대한통운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우체국이 민간 택배 사업 부분 철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시장 장학년 1위인 CJ대한통운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체국 택배 사업 부분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일정보고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좀 사업 규모가 레벨업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유가 상승을 위해서 휘발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비용,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택배 가격 인상 이런 걸로 CJ대한통운은 상당 부분 상세시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송기사분들의 복지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만큼 또 가격을 올린다라면 충분히 수익성에는 큰 문제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올해 가장 주목을 한 게 이커머스 시장 아니겠습니까? 쿠팡의 나스아 상장이라든지 그로 인해가지고 이커머스 시장이 엄청 큰 시장이구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하는 것은 확인되었고 특히 CJ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네이버라든지 이런 업체들하고 이미 협력, 상호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보신다라면 그렇게 많이 주가가 오른 것도 아닙니다. 작년 3월부터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오른 건 없다. 오히려 코로나에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이런 택배, 물류 배송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런 소비주들 혹은 코로나 수혜주하고 비교해본다라면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 20만 원대까지는 단기 목표가 박스가 상당한 여론으로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체국이 민간 택배 사업을 중단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이런 호재거리들이 있고 거기에 이커머스 사업 부분이 큰 폭에 또 외형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수혜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CJ대한통운이고요. 오늘은 보악권 움직임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도 강보악권 흐름입니다. 18만 2천 원대 CJ대한통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포스코케미카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겠죠. 계속해서 지난주에 그 목요일에 발표가 나온 것이 민간 사업 부분이 한 2, 30조 정도 많게 한 40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제 지원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정책 발표가 됐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상당히 성장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기술력과 중국하고 1, 2위 전체 시장 점유율을 1,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 개발해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한번 힘을 실어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게 차세대 반도체 개발인데 차세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의 개발인 것인데 전기차라는 배터리 사업 부분이라는 게 고체 전지 쪽으로 갈 것이고 특히 고체 전지 쪽으로 간다면 소재 부분 쪽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재, 원재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7대 차세대 소재 선정, 집중 육성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러면 포스크 케미칼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양극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가장 큰 점유위라든지 또 이런 부분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글로벌 선도기지 구축이라든지 시장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였다. 엄밀히 따지면 작년에 배당, 배당이 죄송합니다.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 이슈 이후에 주가가 그렇게 올라온 건 없습니다. 2월달, 3월달, 4월달 지금까지 흐름을 보신다면 15만 원을 중심으로 행보세를 보여줬는데 저는 이번 모멘텀을 위해서 충분히 상승 모멘텀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체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 포스코케미칼 강구합권이네요. 16만 원대 흐름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 보면 또 좋을까요? 세 번째 종목이죠. 몇 번 언급해드렸습니다만 LG 이노텍 계속해서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폰 판매가 잘 이루어지면서 매출 자체가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특히 광학 솔루션 사업 부분이 상당히 오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카메라 관련돼서의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것이고 3분기, 4분기를 갈수록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주가를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다. 언뜻이 따지면 그런 이슈로 인해서 5월 중순부터 6월 때까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시장이 조금 머뭇거리는 정치 현상을 띄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안 받았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만 전자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네 안 하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전자 업종군들이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 계속해서 고점대에서의 기간 조정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충분히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한 투자라든지 또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들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기업의 성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저는 충분히 한 26, 7만 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폰 신제품 출시 효과도 있고요. 더욱이 더 메타버스 쪽으로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워낙 또 메타버스 섹터가 또 요즘 강하기도 하잖아요. 관심도 많으시고요. LG 이노텍의 호작거리들을 좀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 강부하권 22만 8천 원인데 본다면 한 26만에서 7만 원 선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의견까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이슈 분석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관심주 알아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될까요? 방금 메타버스도 말씀하셨는데 하이브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컨텐츠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게 된다면 계속 소비가 이루어지죠.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예전하고 다른 점은 예전에는 우리가 TV를 통해서 일정 수준, 재방송 이런 정도의 수준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게 아니시 아니라 방송사에서의 선정을 통해서 재방송이 이루어진 거라면 지금 유튜브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데일리도 유튜브 방송 송출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검색해서 언제든지 보고 싶은 화면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확보해 놓았느냐가 앞으로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하이브는 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져 있지만 또 신규로도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만드는 것은 기존에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90%가 BTS 내용 아니겠습니까? 90% 이상이겠습니다만 빼놓을 수 없는 이슈죠. 하지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콘텐츠들은 BTS가 당연히 지금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지만 다른 아티스트들의 작품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최근 들어서 하이브가 새로운 아티스트를 많이 영입을 하면서 어떤 BTS에 편중되어 있었던 매출을 좀 분산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아직까지 성과를 많이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가장 큰 우려감이 어떻게 보면 하이브가 그 부분이잖아요. BTS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티스트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까 뭐 저는 반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많이 영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명 제작자와 협업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콘텐츠가 많이 있다는 것은 BTS가 활동을 줄인다고 군대 문제라든지 이런 걸 활동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매출의 결정적인 타격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가 있고 또 신규 콘텐츠는 새로운 아티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말씀하셨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는 다른 기획사랑은 다르게 플랫폼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위즈버스라는 사업 같은 걸요. 그래서 다른 기획사들은 기존의 플랫폼 업체하고의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를 잘 내보자는 추세였다면 하이브는 본인들이 플랫폼 사업을 만들었고 이번에 BTS가 온라인 콘서트를 했을 때 엄청난 그런 효과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존의 플랫폼 업체들하고의 또 제휴라든지 업무 협약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사업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6월달 이후로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30만 원 초반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저는 35만 원대까지 상승 가능성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27만 5천 원 정도 잡아놓고 대응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 얘기를 나눠 맞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콘텐츠 주기도 하고 엔터테인먼트 쪽을 꼽기도 하니까요. 오늘장에서 계속해서 혼조세 흐름이지만 그래도 빨간불 30만 9천 원대 흐름인데 좋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면서 목표가는 35만 어선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손절하는 27만 5천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대표님의 관심주까지 알아봤는데 한 가지 전략 더 들어보고 싶어요, 짧게. 저희가 이제 금통위 회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금융주 쪽도 전략을 짧게 저희가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금융주 전략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뭐 금리적으로 볼 수 있다. 오늘도 약간 금융주 중심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에 뉴욕 증시 주요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저는 이미 최근에 은행주들이 많이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등도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미국이야 그쪽에서 금리 인상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연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강하게 점쳐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 시즌하고 또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맞물린다라면 금융주는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동결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해서 나오니까 하반기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영원히 동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올 가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겨울에 인상한다라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어떤 추세가 무너지거나 하지 않다 생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주 전략까지 들어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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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